안녕하세요. 간호사 김희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과 산업보건의 내용 중 감염병의 개념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감염병의 개념과 발생 과정을 알아보고 유행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감염병의 개념, 감염병의 발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증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병을 말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장 2조에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가지 분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 또는 치사율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음악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질환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플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이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핵이나 홍역, 그리고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관찰해야 될 질병으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리고 파상풍이나 일본 내연 같은 병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이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4급 감염병에는 유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가 되어야 될 질병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임질이나 수족구 등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7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질병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관련 대상자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상자 분류에는 먼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 감염병 환자는 의사가 진단하거나 검사에 의해서 확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염병 의사 환자는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진 받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병원체 보유자는 증상은 없지만 몸속에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를 접촉했거나 감염병 의심되는 사람, 검역 지역을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사람들 중에 감염병 의심되는 사람들을 감염병 의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 예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병과 그 예방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본인이 증상이 없거나 경매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는지 알지 못해서 활동 반격이 넓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균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역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염병이 전파될 때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만 끌어줘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소가 들어오거나 탈출할 때, 전파될 때 어떤 것을 주위에서 우리가 예방해야 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과 산업보고에 대한 내용 중 감염병의 개념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개인 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배웠는데요. 모두가 올바른 손 씻기랑 마스크를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본인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